중증장애인과 고령자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제가 도입돼 훨씬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과 고령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지난달 23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편리하도록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별도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장려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시행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이 됐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 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또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 인증 방법을 추가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지TV 뉴스 박신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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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지TV 뉴스 박신종입니다.